워싱털 이번엔 워싱털 오늘의 모습입니다. 워싱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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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원래 오늘 나가기로 했는데 근데 비바람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싹 다 결항이 됐거든요. 놀러 가지는 못 켤 거 없고 그냥 평소처럼 계속 쌓여서 있어야 될 거 같네요. 네, 제가 싹 다 사인업을 안 해놔서 몇 개나 그냥 자꾸만 마출 처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. CDF도 이 친구들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면은 바로 CRT로부터 사인업하고 몇 친구가 데려야 한다고 했어요. 약간 P.E.C. International Women's Day. 이쁘죠? 그건 저번 리올란 프로덕션 때 쓴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그냥 저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. 내 친구가 언제 올 때를 모르겠네요.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? 몰라! 몰라요! 그냥! 어? 그리고 기다리면 될 거예요. 정신 나간 사람 같아? 네. 이거 그냥 비 별로 안 하다가 그냥 달라고요. 바람을 좀 마셔봐요. 상태 왜 이러냐 진짜. 하루 종일 들리세요. 들리지 안 들지 모르겠는데 보지 못했어요. 어깨가 너무 힘들어요. 바람이 욕구 방향으로 와요. 아니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. 바람 때문에 위. 아! 아! 우와 젖었어. 쟤네도. 너무 예쁘다. 저 옆에서 밀어요. 나은 안타깝다. 너는 안타깝이 안타깝다. 그냥 시원하게 지적해야되는데 저는 또 멍땅이 안타깝다. 부끄러우시는 데까지 멍땅이 안타깝다. 모든 집에서 멍땅이 안타깝다. 정말stellenidity. 예를 들어. 너무 예쁘다. 그래. 이리만 말을 하고. 밥 다 먹었는데 저희 피드백 챙겨서 가야 돼서 뒤트리코 한번 최지훈님까지 가보겠습니다. 비가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어요. 그냥 내일 아침까지 이룰 것 같고 내일 오후쯤 다니는 사람 줄 것 같긴 한데요. 난리 났어요. 망가서 샤워하고 나서 발을 진덕히 써야겠다.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. 아 나 어떻게 해서 도저 만드는데 다 왔다. 오늘 욕하면 액티비티 업. 어차피 지람 것도 캐셜 됐어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비우는 거? 오늘 방 들어가서 씻고 준비나 싶어야겠네요. 어차피 어차피 못한 거 있는데 창문이 열렸네요. 닫는 게 낫겠죠? 1층에서 빨래가 줄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줘요. 지금 이게 빨갛고 있는데 이게 뭔 거예요? 화이트올.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한데 양도 많이 오는 거 많았나봐. 저 앞에 북업했잖아요. 제가 더 떨어져서 휙고 예뻐서. 오늘 따라 말을 많이 하는 걸까요? 저도 모르겠어요. 이게 다 비오면서 부딪히는 저도. 씻어있는데 아직까지 안 씻었어요. 귀찮았어요. 전 촬영하는 차 알아봐요. 얘들아 진짜 어렵댔어. 누가 열어야 돼요? 몰라. 그건 오늘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? 나 이렇게 하도 있어. 내일도 봄 나갈 것 같은데요? 봄도... 여름도 안 돼서 태풍이 오냐고 왜냐. 차트 밖이 싫은데? 유리콜 가기 싫은데? 나 신상 털린 거야? 나 이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록배로 돌아갑시다. 나터리 힘들게 만들어지기. 이게 뭐하니까 이게? 홀로서 티셔츠 입었거든? 야 쟤는 너무 닮았어 진짜. 진짜. 비디오 씻을 수 있습니다. 어 넥타이 거꾸로 냈어. 근데 3교시가 피했고 4교시가 안 이별이었어. 아 아이고. 그 스트릿한 쨈 느낌. 씻을 수 있습니다. 끝. 뇌 мои. 쨈 느낌. 쯔피 그치. 기미가 안 보여요. 저희도 다 말리고. 옷도 다 입었어요. 페불 위에다가. 넌 회로. 저는 약 바르고. 이제 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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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지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